네, 지금 우리 가족들 다 일요일 저녁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. 여기 우리 아빠의 처절한 모습을 보십시오. 애 셋 딸인 아빠들은 다 이뤘습니다. 하루 종일 애들이랑 놀다가 지쳐 나가 떨어졌습니다. 애 셋 딸인 아빠의 고충을 누가 알려? 하나의 마시입니다. 아주 잠들어서 있는... 예전에 사람들이 애 셋 키우려면 힘들겠네요. 애기 엄마 했더니 우리 애기 아빠 말이 애 셋 딸인 마누라를 데리고 사는 남편의 고충은 어떠하겠냐고 항변했습니다. 힘이 드시죠? 네, 바로 이 모습입니다. 네, 하나님이 상금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. 애 셋 키우려면 힘들었다고. 네.